지난 주말 인천의 한 주택에서 정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10시 40분쯤이었는데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 친척이 연락이 안 닿아서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일가족을 보고 신고를 한 건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부와 어린 자녀 3명까지 모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가게 주인에 따르면 이 가족이 처음 이사 온 뒤부터 수년 동안 큰 개를 키워왔는데 유독 며칠 전부터 그 개가 너무 시끄럽게 계속 짖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그날도 개가 심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새벽 1시쯤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다른 주민의 어떤 전원도 전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렸다면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했던 걸까요? 일단 현재까지 경찰의 잠정적인 결론은 외부 침입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보단 이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본인이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상태를 보면 남성은 방 안에 홀로 숨져 있었고요. 또 아내와 어린 자녀 3명은 다른 방에 함께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정적인 결론이고요. 현재 경찰은 5명의 시신을 국과소에 보내서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 이 가족은 평소에 좀 어땠답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4살, 5살, 2살 이렇게 너무 올망졸망 예쁜 아이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부가 아이들과 또 강아지도 키우면서 동네를 산책을 잘하고 또 이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도 다 이제 고치고 쪽문도 고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집에 자주 와서 양가의 부모님이 또 와서 행복하게 또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또 직업도 탄탄해요. 남편은 병원에서 작업 치료사, 또 엄마는 아내는 간호사 이렇게 병원에서 만난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너무 예쁜 가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화목한 집안이었다, 남편이 가정적이었다 이렇게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보통 기사화가 되는데 글쎄요, 이런 결과를 보고 나면 그게 정말 본심이었을까라는 의부심이 듭니다. 특히 이 아내의 차량, 앞유리에서 발견된 손편지 잠깐 사진 좀 먼저 보여주시죠. 자, 저게 또 하하 참 지금 보시는 건데 엄마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맨 밑에 보시면 말이죠. 아마 아이들이 적었는 손편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4살, 5살, 2살짜리 아이들 중에서 아마 4살 아니면 5살 이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갔다 와서 적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앵커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이 사건의 결과가 남편, 즉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저는 단란하다, 행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남편에 의해서 한 가족이 굉장히 무참하게 살해된 특히 아이들이 함께 가는 것을 저희들이 동반적으로 했는 극단적인 선택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명백하게 아동에 대한 학대고 살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일가족 살해 사건들 많이 왕왕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경우는 대단히 흔치 않습니다. 보통 약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와, 진짜 저는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이 집안에,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웃들의 증언, 체크포인트 칠퍼보죠. 빚 때문이다. 이게 저희가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집 앞에는 외제차가 주차가 돼 있었답니다. 차가 두 대였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내부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2017년입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이사를 온 거고요. 그 당시 시가는 3억 정도 됐었는데 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 이웃이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린다고 곤란해했다는 이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한 주민은 지금 남성이 작업치료사로 일하면서 병원 한 2억 원 정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자녀가 총 3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3명의 자녀를 감당하기에는 벌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도 크게 실패했다고 전해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또 다른 부업을 했는데 그 부업까지도 실패하면서 빚을 졌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이 주변의 전원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정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생할 게 걱정이 됐다면 일단 이혼하고 개인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모 기관에서 안 그래도 저한테 이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사건에 우리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회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는 것은 미추홀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느냐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미추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씨 가족은 수급자, 차상위, 아동 방임 등에 신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미추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금 앵커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힘들면 개인 회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빚을 혼자 맡아서 그것을 분명히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아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동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범죄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잘못한 문제 아닙니까? 사업을 한 것도, 주식을 한 것도, 돈을 잃은 것도 그리고 여러분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부인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살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로도 합류화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화목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 마음에 있던 것은 내 아내나 내 자녀의 목숨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였고요. 그 내 소유물을 내 손으로 죽여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떤 것으로도 합리될 수 없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